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초록은 동색이라고 촌평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서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충돌 양상이 이른바 약속 대련처럼 보인다는 해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혼내거나 싫은 소리를 할 일이 있으면 둘 사이에서 얼마든지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이관섭 비서실장 등 제3자를 끼운 모양새가 어색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예상대로 될 경우 임기가 3년 남은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우려되지 않겠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이 쏠리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면 그 자체로 대통령 레임덕 아닌가요? 이재명한테 져서 레임덕 오는 것보다 낫죠. 그거 생각을 할 겁니다. 다만 이 대표는 현 상황이 약속 대련이든 아니든 큰 의미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하며 총선에서 승리한 사례와 지난 대선 때 자신과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때의 경우는 갈등 주체끼리 지지층이 달라 극적으로 봉합이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처럼 지지층이 겹치는 경우에는 갈등을 해소해도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의 지지층은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확장성이 서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들끼리 약속 대련을 한다 한들 더해지지층은 없고 자기 안에서 4분만 나죠. 작전을 왜 이렇게 정했냐는 모르겠는데 이 대표는 앞서도 자신의 SNS에 음식점의 주방은 하나인데 전화받는 상호와 전화기가 두 개 따로 있는 모습으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겠냐며 유의미한 갈등이 아니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